주의 오른손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비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소녀의 살이 될지라도 나의 생각을 온전히 하시오며 오는 내 위를 빛빛하시오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어디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날이 붙듯이 이리라 진심이 신이 묘하며 주의 기량을 내가 믿사오니 그다 범한 범한 공화와 배워싸고 나를 부르지 참이 늦나게도 주의 맨날이 나가가신 주님 그다 범한 공화와 배워싸고 주의 맨날이 붙듯이 이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나를 붙듯이 이리라 나를 붙듯이 이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서 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어디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이리라 나를 붙듯이 이리라 나를 붙듯이 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 2사에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위치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이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의 규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나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 좀 죄송하지만 좀 약하다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와 나의 기도 과연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동기죠. 욕심이죠.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으면 은근히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영적인 영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과 별개에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했을 때 육신적인 부분이 항상 포함되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 안 받거나 우리 가문의 대대로 죽음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저주의 새 사슬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연 중에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또 복음 증가할 때도 우리 상대에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그 모든 저주 흑암, 재앙을 끊어줄 것이다 복음 증가하거든요. 우리가 다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영적인 삶만 추구하자 그 말이 아니죠. 주와 불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결론에서 분명히 달인 목사님께서 너의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다. 네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 자체라 했습니다.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고 또한 변치 않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는 부신자와 같은 수준입니다. 세계를 복음하겠다고 모여서 일평생을 하나교에 헌신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전도와 성교와 세계복음하의 축복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무슨 말씀을 따라 인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여름 대회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도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랩런트 세우시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 지금 날아가 계시죠. 하나교의 많은 부교육자분들께서도 이번 여름 수련회와 대회를 놓고 지금 초업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행사를 치러내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 제자들이 이곳에 모일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메시지에 기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입니다. 여기 참 우리라는 말이 있죠. 참 정겨운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은 나의 애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거든요. 친구한테도 우리 엄마가 해요. 이렇게 언어로 따지고 보면 저 친구 나 엄마가 우리 엄마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 누구누구 우리 누구누구 줘야지 좋은 것을 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대하고 맛있는 것을 대할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 우리 승태존사님 줘야지 우리가 붙으면 그냥 승태존사님 줘야지 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세계보금화를 꿈꾸고 있는 모든 전도운동의 절대망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죠.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배경은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죠.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과 비슷하죠. 그런데 일평생 동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굵은 배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회개할 때 배옷을 입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강대국에 진멸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부담이고 고통이고 많은 사람의 미움도 받았을 것이며 오해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기쁜 소식 전하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는데 네 이제 망한다 라는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속마음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 가운 입고 방에 들어가고 하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굵은 배옷을 24시간 입고 살았다. 그 마음과 그 정서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 엄청난 많은 말씀들을 받고 또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굵은 배옷을 입고 머리 깎고 제 뒤집어 쓰고 회개하자.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24시에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겠죠. 입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또 여행을 가고 낮잠을 자고 휴대폰 보고 놀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정말 저 죽어가는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니면 생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사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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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 문장을 붙잡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 망한 가운데 안 망한 것이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이제 저주 재앙에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포로로 가서 전부 고통 저주 당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이런 후대를 한 명은 남겨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 어르신분들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우리 후대들이 말씀 붙잡고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 들으면 내 욕심과 동기를 채우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기울 수 있는 제자 한 명 생전에 꼭 남기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취미생활에 따라서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그룹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테두리가 생기죠. 그래야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몰리게 되어 있어요.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노릇꾼은 노릇꾼대로 마약환자는 마약환자대로 모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에게 랩런트 제자 부처 주옵소서 그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붙여 주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말씀 뿌리 내릴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어보는데 말씀을 말로도 행하고 행동으로도 보이고 현장에서도 보여주시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읽고 쓰고 듣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도 그런 랩런트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이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너무너무 너무 넘넘하게 미래의 중직자로서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 사모하고 후대 생각하고 부서에 헌신하고 이런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아이고 저거 인간 되겠나 그런 랩런트 못 보셨습니까? 하나 서미스쿨로 오시죠. 하루 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자 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인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고 큰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와 가시를 맺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담겨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다. 요한복음이 나오죠.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괴롭히나요? 나를 왕타시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혹은 말씀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 너무 좋고 사업 잘 되고 돈 벌리고 큰일 나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생명 줄입니다. 이거 하나 없이 평생 하나교에서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집회와 수련회와 대회와 매주 예배 드리는데 말씀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엄청 많이 하고 구준일 도맡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만 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 주십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붙잡아야지 라고 결단만 해도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거 모르고 우리 랩런트들 밖에 나가면 바로 힘 몰아쳐요. 대학교 가서 4월 5월 축제하자마자 그 승냥이 때 같은 복학한 남자 선배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이리처럼 해가지고 우리 귀한 랩런트들 다 낚아채고 남자들은 군대 가면 정신 없죠. 여기가 어디냐고 막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다 커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또 취업 걱정해야 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지금 고등부가 마지노선이에요. 우리 고등부도 앞에 있는데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벼랑 끝입니다. 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큰일 납니다. 공부하지 마란 말이냐? 아니죠. 말씀 붙잡으면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되는데 어떻게 내 육신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 대학도 모르겠고 직장도 모르겠고 이제 나는 갈랄만 남았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착각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손자, 손녀가 찾아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어요. 동네 가면 인기 할머니 됩니다. 경도당 가면 이야기 나누고 싶다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직장에 주는 거 없는데 미운 사람도 있지만 아, 저 사람하고 정말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밥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게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존재가 돼야 되죠.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되냐? 말씀인의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삼투와 변상이다. 농도가 짙은 곳으로 농도가 약한 것이 빨려 들어오는 거죠.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원리인데 내가 영적으로 진하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몰려와요. 진짜입니다. 민망할 정도로 와서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어하고 하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지만 천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게 머문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저주와 재앙 시대에 가면 갈수록 빛의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 재앙을 내리시면서 또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사회가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회에서 6장에 나오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어떤지 더운지 추운지 혹 비나 눈이 오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이거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오늘 어떤 상태일까? 내 자녀가 학교 학원 현장에 가는데 해외로 군으로 가는데 과연 이 아이로 어떻게 나갈까?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뭐로 가면 비 맞죠? 병들죠. 현장 나가면서 말씀 없이 나가면 사단에 이리저리 당하고 더 중요한 건 당하지도 모른 채 그냥 휩쓸려 갑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지금 오천 종종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바누아토도 237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못 느끼시죠? 미국에만 500종종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경상도 종족 전라도 종족 뭐 이런 거죠. 같은 나라 한민족인데 그 안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국기도 없고 화장실 침대 뭐 이런 거 없는 종족도 엄청나게 많겠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씻고 자고 그냥 벌레 먹고 강에 뭐 몇 감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잘못 쏘이거나 풍토병 돌면 일찍 죽고 뭐 그리스도에 기억도 모른 채 그냥 태어났다가 지옥 가는 그냥 직행열차 타고 가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이 한 7천 종족 되죠. 보거마이루이 한 2% 된 종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5천 종족은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0.1% 미만이에요. 누군가가 밖에서 줄을 던지지 않으면 보금 절대로 못 듣는 종족입니다. 스스로 개몽하거나 개화할 수 없는 보금 깨달을 수 없는 종족 지금 우리 단체가 이 5천 종족을 향해 간다 라는 말은 이제 진짜 세계보금만 하자는 거죠. 2, 3, 7이야 우리가 받아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잘해주는 척 하면서 자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잘해주는 척 하면서 인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빈건비가 싸니까 공장 차려놓고 열심히 돌려서 물건 팔아먹을 수도 있고 길을 닦고 차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2, 3, 7이죠. 근데 5천 종족은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퍼봐야 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밑 빠진 동에 물 붓듯이 계속 쏟아 부어야 전도 성교할 수 있는 종족이에요. 근데 그 종족 인구가 20억 명이나 됩니다. 여기 이제 가겠다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우리 후대들이 여기 가려고 했을 때 2, 3, 7이야 직장이라도 구해서 이제 밥이라도 먹고 살지 5천 종족에 거 가서 무슨 일 하시겠습니까? 아니 일을 하면 누가 돈은 줍니까? 이미 나는 빛의 경제로 다 세상 살 거 끝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어쩌면 이 5천 종족이란 메시지가 너무 빨리 우리에게 온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도 뒤처져 있고 우리 실제 삶의 수준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자녀는 선진국에 가야지 깨끗한 데 가야지 저기 가서 병원 오게 죽으면 어떡해 막 창 던지고 화살 쏘고 막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좀 민감하게 이 시대의 흐름과 비추어서 제대로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단체만 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많은 성교단체들이 2, 3, 7을 향해 가고 리전도 종족에 갈지 몰라도 5천 종족 이건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죠. 마치 창세의 3장 메시지처럼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냈어서 하니까 7장에 하나님 주인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축복이죠.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괄시하고 천시할 수 있는데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오천 종족 안에서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점년병을 동시대에 그냥 막 펼치고 있죠. 잠도 안 자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잘하다가 한순간에 꺾으러트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 DNA 속에서 애들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발작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막 누르는 거예요. 사탄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훈련 잘 받고 있는데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말씀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니다. 구하면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안 붙잡혀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밤낮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알아봅니다.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닦아라. 대로를 준비해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깎이리라. 길이 평평해야 되잖아요. 말씀 받을 수 있는 그 옥토같은 마음 밭 가꾸셔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라.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다 보도록 말해라. 왜? 성취될 거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여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의 말과 비교되지 않죠. 우리 사람의 말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남이었던 남녀가 오늘부터 사귀자. 이를 하면 목숨보다 귀한 그런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오늘까지 미친 듯이 사랑했는데 내일 헤어지자 한마디에 또 남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다 왔죠? 말로 해요. 말로. 말 한마디에 천장비도 같고 말 한마디에 평생을 끙끙 알고 상처 속에서 저 사람 볼 때마다 으 하면서 막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평생 원출사람 살아가는 그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 자체에 힘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말 자체의 복음이 아닌 말인데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취가 된다 큰일이죠 부모님들 집에서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우리 자녀는 돈이 최고구나 이게 이 아이 삶의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러다 그 말대로 다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살리는 말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바닷물을 재울 수 있냐 하늘이 얼마나 큰지 누가 재울 수 있냐 뒷글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셀 수 있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만들어낸 저 나무들 저 색칠한 것들 저게 하나님이냐 인간의 모든 흥망성쇄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 사람의 말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겠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로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이거 성취시키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와의 영광이 이미 니 위에 이마에 있느니라 이마에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결단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 응답을 붙잡고 오는 우리 다니엘 알잖아요 바사구 군주가 막아서 그 응답 니가 무릎 꿇는 그날이 시작되었는데 그 방해 때문에 내가 이제 20일 지나서 왔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눈 뜨고 그냥 뭐 필기하고 있으면서도 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붙잡으시며 보좌에서는 천군 천사가 그 응답 가지고 이제 출발했죠 이거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빛이 임하는 그날 나라들과 왕들이 광명으로 몰려오고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몰려오고 이번 여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이 오세아니아 14개국 초청할 것이다 랩러트도 오세요 했는데 등록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실시간 현 중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느껴져야죠 준비하셔야죠 이제 제4RUTC 메시지가 선포된다 그럼 하나교회 정신병동처럼 정신병자들이 몰려들 텐데 준비해야죠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시설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장소도 준비해야죠 월요일에 서미스쿨에 중국에 저랑 같이 신학교 다녔던 목사 형님께서 찾아왔어요 자기 딸은 다 키워서 애원교회에 통역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애 한 명 맡아달라 입양했어요 입양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나갈 만큼 이 형님이 월요일에 찾아오셔서 서미스쿨을 보내고 싶다 8살이다 집이 없죠 그 사모님께 집 구하지 말아야겠는데 이 사모님이 잘못 알아듣고 서울에 2년간 월세를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죠 무조건 오시겠습니까 무조건 온대요 올해 못 오면 내년이라도 오겠다고 없잖아요 근데 집이 집만 있어야 됩니까 밥해 줄 사람 청소할 사람 빨래할 사람 지금 메시지로 계속 나오잖아요 하우스 하우스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선포하면 성취합니다 누가 먼저 깨닫고 거기에 발을 집어넣냐는 거죠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키면서 살아간다면 꽤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천종족을 향한 메시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2024년도 6월 달에 오늘 26일에 매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시킬 줄 믿사우니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새력 결박되고 하늘나라 임재하며 청군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밖에 열심히 살아있는 우리 성도인도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제 서미스쿨을 데리고 옥천에 갔다 왔는데 치매 병동이었어요 애들 그 한 7, 8분 공연하려고 2시간 광복 4시간 차 타고 이게 뭐하나 싶었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전문사역국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는 스타리아 타고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스타리아 타고 하다 차 퍼져가지고 내려오다 기차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치매 할머니들 제가 막 재롱잔치 버리듯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대구 내려오기 전에 제가 한 말 다 까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뭐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뭐한 거예요 우리 그 차 퍼져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오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뭐한 겁니까 말씀성차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준다고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 선포하러 옥천까지 간 거죠 충주에도 있다고 거기는 사람이 100명 넘게 직원은 30명 넘게 있다고 오라고 살겠다고 우리 전교생 데려가겠다고 거기 가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좋아하는 막국수 있거든요 그거 먹어야지 보금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왔어요 왔는데 오늘 또 난리입니다 싸우고 고자질하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근데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겠죠 지금 또 막 게임 많이 한다고 저 쉼터에 앉아가지고 전부 서미스쿨 당연히 서미스쿨이죠 왜냐하면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 시간에 여기 없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눈이 멀든지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보금으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전환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전부입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다예요 어이구 이런 눈빛으로 보시면서 네가 어? 이렇게 우리 랩런트를 향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루터기 어린이집도 이삼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대들은 말씀 먹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 듣고 자라면 큰일 나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아이들 영혼이 그냥 직격탄을 맞으니까 정말 이 말씀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2사 62장 1절에서 9절에 주야로 여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빛이 비추어지고 원방에서 안기어오고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날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고 이미 내 위에 임해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거죠 이미 성취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들라 정복에 이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 랩노트 한 명 한 명이 우리 중직자 산업 한 분 한 분이 파수꾼이 되시는 거죠 혹시 지금 실패해 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는 시간 가지고 정말 말씀 24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구절 한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어든 문장이든 아 정말로 내가 내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 앞에서 성취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우리 단위 목사님 절대 주권의 원로 목사님의 언약 붙잡고 전도 목회 붙잡으셨잖아요 붙잡으세요 약속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단체 한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니고 있지만 우리 단위 목사님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단위 목사님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귀 기울이시고 목숨처럼 붙잡으셔야죠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준비했던 말씀 준비했던 말씀보다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 붙잡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레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그루턱이죠 2사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만약에 이 수협에 참석하신 여기서 또 10분의 1로 줄어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우리가 맞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의 1 남은 그것도 황피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올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 편안하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최고의 사운드로 근데 앞으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법적으로 맞게 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점점 더 예수 믿는 것 예수 말하는 것 힘들어지는 시대에 옵니다 10분의 1 남는데 그것도 황피해진다 하잖아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땅의 거룩한 시가 그루터기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신이죠 이 랩노트 그루터기 이 랩노트 그루터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이제 이 사랑을 전세계에 전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말씀이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평생을 두고 오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동안 우리 모든 랩노트들 전도 제자들 각 성교지에 있는 성교사님들 TCK들 오천정족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그 삶을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와 충만하심이 말씀에 말씀에 의해 말씀을 위해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